안녕하십니까 임정원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본격 레이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학원의 필살기인 의학이론 정리노트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손해학정사 의학이론 다지기를 시작할 겁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학생분이 질문을 주셨어요. 본인은 다니던 일을 최근에 그만두게 돼서 지금부터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기본이론은 듣지 않고 이거를 왔을 때 따라가기 어려우니 나는 이거를 포기하고 다음에 볼 것인지 혹은 내가 기본이론을 다 하고 그때 이거를 들을 것인지 공부의 어떤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점이나 이런 방식에 대해서 문의하신 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우리 시작하기 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좀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보기에 이제 11월부터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지만 실제 의학은 이제 뒤늦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들은 바가 무조건 외우면 돼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셔서 5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여러분들은 조금 억울하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운이 좋은 케이스는 5월에 시작해도 충분히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케이스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이제 의학과 연관있는 일을 한다거나 현업에 있다. 두 번째는 그 해의 의학이론이 너무 쉬웠다. 세 번째는 정말 내가 공부하는 방식을 이제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예를 들면 사실 여러분이 11월 달에 들었고 이제 3월에 들으셨지만 이제 또 1차를 준비하시고 11월에 들었던 강의를 충분한 복습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이제 할 때도 이거 들은 것 같은데 되게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에 반해서 5월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이론을 우리가 정리노트 한 타임이 이거 한 두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미리 분량을 들으시고 이 정리노트를 들으신 다음에 이 복습할 때 이거를 함께 하시면 어쩌면 더 효율적인 정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5월에 내가 시작할 때 이거를 그러면 빨리 듣고 이거를 해야지 하시는 것보단 같이 시작하셔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항상 매해년 기본이론 때 보셨던 분들이 앉아 계시더라도 이렇게 물어보면 아우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새롭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거든요. 내가 다시 듣는다는 마음으로 짬짬이 기본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이거를 하시면 뒤늦게 출발하시더라도 전혀 무리 없이 의학이론 좋은 점수를 내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제 수업 스케줄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거는 한 15시간 정도로 나와있지만 15시간이 약간 무리일 수 있어서 한 16시간 정도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교재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기본이론의 내용을 한 100페이지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반 잘라놨는데 이게 200이지 100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이론은 수술수술 그거를 이해하기 쉽게 늘려놓았다면 이거는 우리가 외우기 쉽게 압축한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뒤에는 우리가 기존에 2차에 나왔던 주관식 문제들을 제가 좀 쓸만한 문제들을 100개를 추려서 뒀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의학이론에서 상해는 기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괜찮다고 하는 기출은 넣었고요. 100개 정도. 그 밖의 문제들은 주의의 연도별로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 기본이론의 어떤 내용을 복습하고 이와 연관된 기출 문제들을 보면서 진도를 진행할 거고요. 참고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기본이론보다 난이도를 높여서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어떨까라는 조금 더 구차원의 사고를 하게 될 거예요. 사실은 의학이론은 우리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소위 우리가 킬러 문제라고 하잖아요. 아이들 수능 볼 때도 킬러 문제 못했다는데 그런 문제들이 종종 나옵니다만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정의노트를 하면서 중간중간 연습을 하시면 내가 그런 문제, 모르는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아는 선에서 잘 이걸 어떤 종합적인 사고를 해서 답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런 연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정의노트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또 소개하다 보니 필기량이 조금 되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분이 물으셨는데 이거 필기 해야 하나요? 다 따로 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필기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 졸릴 때 글을 쓰면 잠이 달아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필기는 나중에 집에 가서 정신 차리고 써야지 하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필기 양이 굉장히 조금 되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기본서 몇 페이지 보세요. 정의노트 몇 페이지 보세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좋으면 그거를 못 따라오실 수 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학원에서 공부하신 분 치고 과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색깔이 적어도 회색이 된다면 70점은 문제 없으니 앞으로 여기가 회색이 될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한 5번 정도 되니까 그 시간은 결석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